혼내면 못 쪄요? 이라이씨 기 좀 치우고 나 어깨도 짬 좀 잦게 어어어 오 괴물고기 저 16개 쐬고 있는데 이거 넣어놓을게요 이케 시크만 고기랑 합쳐요 합칠까요? 네 내구도 올리겠죠 어어 다시 원상복구됐다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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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로 다시 바뀌었네 이쁜 고기 됐다 피가 났고 완전 개피였어 마법용 모자 좀 이따가 만들 수 있어 히나 잡아야지 비교가 너무 부족해 앙몽이.. 뭐야 연료 몇 개 필요해요? 앙몽용으로 한 개 더만 있습니다 어 저 네 개 구해놨는데 어? 진짜요? 한 개 밖에 없던데요? 구.. 구해봐봐야 돼 오케이 그럼 마술 모자만 하나 지우면 다 만들 수 있겠다 마술 모자면 토끼 네 개가 필요하니까 토끼를 잡으러 가야지 이거 거미알 넣어놨어요 오케오케 그러면 거미 케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있다 거기.. 아버님.. 생존? 아버님이 만드실래요? 여기 들어가면 건축 라인에 보면 스파이더 케이지라고 보이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네 그거 만들면 우리가 거미를 키울 수 있어요 거미를 키워요 왜 키워요? 왜 키워요? 키우면 거미 줄이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미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거미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이 발전했네 우리 옆에.. 옆에 있는 거미집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엔 거미.. 어! 그런데.. 그래.. 그렇죠 옛날엔 거미 문서였는데요 우와 아군이 허물증인다 아 언니 뭐 났어요? 어랏? 어랏? 이쁜 옷 이쁜 옷? 이쁜 옷을 입고 스파이더 금덩어리가 없네 금덩어리 여기 다른 것보다 지금 광물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금이 부족해 금이 없네 금이 제일 부족해 금 빼곤 다 있어 어디 갔다.. 잡혔다.. 두 마리가.. 어.. 이거 앙공연료 그거 걔네들 두 마리 짜보니까 더 이상 못 때리네 근데.. 아 진짜요? 저 죽이고 싶은데 아 죽여서 정신력이 올라가서 그렇구나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다 죽이면 정신력 올라요 맞아 아 그래서 못 때리는 거구나 집이라도 좀 많이 캐고 있어요 야 우리 이거 다 자랐다 쩐다 와우 잘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 쑥쑥 잘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지? 수확이 필요한 지점이구만 와 우리 근데 진짜 완전 여기 거의 공장 수준인데 이게 아 이거 우리 하루 종일 살 수 있겠어 이제? 네 근데 겨울 오면 또 겨울이.. 무슨 사고만 안 나면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어 여러분들 2,000분 가까이 밖에 안 눌렀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구독 구독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지금 추천을 안 누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별중이 지나서 추천 리셋됐어요 엠피씨가 지나면 추천 리셋 엠피씨가 지나면 추천 리셋 여기 3단 두 개나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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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2단에서 3단으로 잘하는 거 같은데 이거 보면 네 잘하여 시간에 따라 그러면 2단을 키우죠 여인은 우편 한 번 와보세요 게린 게린님 거기에 장터? 좋아져요 게린님 네 어디 있어요? 저 가릴게요 정확한 위치 브리핑을 해 주셔야지 저희 게스코가 갑니다 우리 집 왼쪽에 바로 있어요 왼쪽으로 드디어 4마리 잡았다 어구 어 찾았다 찾았다 네 이겁니까? 여기에요 여기 음 어디 보자 어 3개가 무려 2개나 이 집 정말 관리가 안 돼 있네요 어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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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마분님 같은 개리님이 더 덤은 거에요 너는 죽었어 이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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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야 일로와 네네 열어 야 이런 노란놈 잡아야래 헐 대박 모임 방금 여러분 제가 된 예쁜거 아니라고 아유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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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고 헐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아 몹사라 몹사 몹사아 망했다 맞다 저 사람 저거 난사한다 그냥 헛사님 힐 좀 주세요 아 죽어 흐흫 몬디노택 안 돼 공격 야이씨 공격 공격해 그래 저거 아비게일로 몸빵한다면 원래 때려야 된다니까 이거요 쓰.. 쓰.. 쓰세요 아니 저 붐 줄였어요 안 돼 나 죽을 거야 한 대만 더 마시면 죽어 아 이거 벌써 다 써가잖아 빨리 빨리 쩐다 오늘 밤은 자야 깼어 나 법 나 법 나 나 법사 됐어 아 개리님 아아 얼음덩이 던져주기 아아앗 나와아 나와고 아우 나 개가 짓는데 아 왜 맨날 자아 고만자 맨날 자아 우리가 더 피곤하자구 만나면 파다리 푸러칠거야 아 밥해야 돼 배고파 나나나나나 너는 누가 죽은 것이여? 아는 잠이야 계속 자야겠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잠깐만 불을 아무도 안집혔어 불이 불이 넣어줘요 어두워 아 누가 날 때렸어 자고 있는데 누가 날 때렸어 집 좀 뭐야 집에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집에 먹을 거 많죠 얼음 엄청 많은데 왜 그래 사과다 해골은 뭘로 깰 수 있어요? 곡괭이? 망치? 망치? 집에 저 악어님 요거 만들어 놨거든요 마법 이제 발명할 수 있어요 마법 그것은 성스러운 힘 마법 그것은 정의로운 힘 정의 불 스태프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아버님 창에다가 하면 되네 불 스태프는 좋죠 창 불 스태프도 보면 있어요 오 요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마법 마법까지 할 수 있죠 야 우리 그 문어발 잡으러 가자 문어발이요 이 문어발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이러 가야 되겠어 이씨 지금 16일이거든요 갈 거면 빨리 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금이 없어 금이 17일이야 정확히 우리 금이 없어 금이 금이 없어 금이 금 없다 아 금 누가 캐왔네 네 제가 캐왔습니다 굳자 누군이 두 개 있어요 악어님 악어님 드릴게요 흐흐흐 더 캐와요 더 캐와요 네 그러면 어 악어님 저리가 악어님 악어님 육포 육포 가세요 육포 들고 가세요 악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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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우리 숨바꼭질해요 나 잡아봐라 퍼져 쿠키 가윽 까취 으으응 까취 쿠킹 위에서 정신력 떨어뜨려구 나무게다가 나무괴물이랑 박秘 약우 iß 야 스파이더 케 teams이 이거 어디다 지워놔야 돼요 도리가 tragic 이거 거미집 앞에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키우는 거라 상관없어요 누가 모자를 떨어놨대 이거? 아 언니! 나 숨어볼테니까 찾아봐요! 이야~! 이제 우리 애완동물 생겼다! 우와! 우리 엄청 발전한다! 이제! 애완동물 생겼다! 뭐야? 아 나무괴물이 나만 괴롭혀! 나무괴물이! 이거 빠이언 스태프 좀 얘한테 써봐요! 나무괴물이! 안돼 안돼 안돼! 얘 걸어다니는 불덩어리 돼! 아 그러네! 걸어다니는 불덩어리 될 수 있겠다! 우리 멸망해 멸망! 우리 멸망! 빠른대로 어그로 끄면 되지 않을까요? 멀리멀리 간다면 묻히자! 아버님 어떻게 하실거에요? 빨리 저희 축소 잡으러 갈까요? 문어발? 오! 잠깐만 얘네 거미 좀 키워! 와 멋있다 뭔가! 뭐하는거에요 이거는? 링가디올 레베사 링가디올 레베사 링가디올 레베사 링가디올 레베사 링가디올 레베사 오우! 아 이 멈춰! 내가 힘들게는 하는데 링가디올 레베사 링가디올 레베사 이렇게 내비어 야 나무괴 링가디올 레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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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어 맘대로 해 응 넵 히히히 넵 다쌉 안녕 맥걸려서 맥걸려서 안심어져요 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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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단 거미집이다 와우 이거 피레칭은 어딨어요? 피레칭은 번개오면 번개 떨어질 때 불 붙거든요 그거 막아줘 나무개물 다 겨울이예요 겨울이오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겨울모자나 돌 만들어대 따뜻한 돌 언제 겨울돼? 우리 3일뒤 겨울이야? 네 20일되면 겨울이예요 파이어스테프 만들어주세요 우선 겨울 준비부터 하고 아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아버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영혼이 7개가 필요하더라구요 으응? 그리고 부화색 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 파이어스테프 만들면요 저희 이제 초래할 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왜왜왜? 진짜 그거 컨트롤 잘 안돼가지고 저희 다 홀라당 타버려요 아 저번에 영웅이가 저희 집 다 틀렸어 마음이 아프구만 집 집도 좀 만들어야겠어 돼지 집 들어갔다 집을 다들 없으니까 내가 집 만들어드릴게요 한 사람당 하나씩 있어야겠어 얘는 자꾸 열려놓다가 야 자기가 나무를 너무 슬슬 얼음이 좀 많이 나오는 기분이다 그니까요 온도 온도 보시면 지금 벌써 많이 내려갔어요 온도 어떻게 집집기온이 아니 기온 봐봐요 기온 이때 얼음을 다 다 얻어놔야겠다 집 하나 더 만들었어요 겨울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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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집 더 만들어야겠다 공간이 없구나 이거 먹어야 되겠다 나는 집 나온 집 나온 아걸 때려 때려 바깥에도 집들 하나 만들어볼까 잠깐만 아무것도 없어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 또 잔다 또 잔데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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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못잤다고 또 잔다 자게 해줘 아까 못잤어 아래쪽에서 자고 있어요 잠만 보 집안에랑 집밖이랑 집을 두게 만들어져 자서 체력을 체력을 3단계 했다 와 여기 3단계 오른쪽에 있는 3단계 포착 오케이 나도 자야지 후 인사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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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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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탈해야겠지 탄북 시니쥬오 신이 쥬오 저에게 답을 해주셨군요 매지카울라 빕이니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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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공헌 방어 못 부셔렀는데 아 뭐야 또 나왔다 아 언니 요거 이상한 나무가 생겼어요 나무 우리 정원나무 생겼다 잠깐만 이게 메테오지역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가 메테오지역에다 지은거 같은데요? 지구에 계속 메테오 떨어지는게 그 이유에요? 하핏 메테오지역에 유유라고 채팅을 누가 치셨는데요? 우리 메테오 계속 떨어져 헐 우리 지금 메테오지역에 살고 있대요 헐 이거 나무괴물 밤 되면 일반 나무대요 혹시? 어 그러면 캐버리자 아 일단 때리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네가 자고 있어 그럼 누가 막 때려 그러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순삭시켜야죠 그게 쉽니? 야 우리 딱 사는지역에 메테오 떨어진지역이야 너무해 아 저희 근데 여기 살기 좋아요 메테오만 안 떨어지면 맞아 떨어져도 살만한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떨어진다는거잖아 야 나무괴물 나무 심으면 사라진대 게리야 이쪽으로 와봐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안 살았어요 나쁜자식 나무 안녕하세요 개스코에요 일단은 초기가 매우 중요해요 네 됐다 개스코 자꾸 누가 집 근처에 죽습니까 망쳐서 없애야돼 죽여 잘못됐습니다 때리면 더 나올거에요 아마 어 벌써 때리셨네 동물계 동물계 오예 오예 더 나오긴 안나오네 모든 3단계를 다 부셔주겠어 조종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비게일 아비게일 조종 못해요 제가 저 따라다니는 오오 여기 바로 늪있었네 우리집 옆에 여기 매우 적어요 야 이거라도 여기서 나올텐데 뭐 안나오는데요 나와 빨리 야 개구리 나오란 말이야 야 개구리 나오란 말이야 요지집을 원칙이라면 아비게일 영원히 따라갈거 같은데 제가 억울을 꿰께요 그냥 아비게일이 방금 저희 그거 집 찾어요 어 여기있다 3단 아비게일이 근데 도대체 누구야? 아 아파 죽겠어요 바쁘시죠 원래 곤충들이 많이 아파요 쏘이면 답이 없다니깐요 저희도 많이 벌레 택시하다가 많이 쏘이고 그러는데 아파죽었어요 와 너무 아파요 빨리요 빨리요 얘가 더 어떻게 해줘요 저희들 일상이예요 좀만 참으세요 아이 엄청 아프네 야 너 죽고싶냐? 안돼! 이상한 거 만들었다 내가 이거하고 집가자 나 배고프네 나 배고프네 아싸 아크미따 어 거미들 위에 거미줄 지었어요 거미줄 아 이게 아니고 나 배고파서 집 갔다와야 돼 거미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위에 거미 거미줄로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애들 오오 그거 거미 채집하는건가? 집에 밥이 되있네 아아 용가파이 싫어 파이 먹어 야채도 먹어야지 아이 밥 고기밖에 못먹는단 말이예요 야채도 먹어야 건강하다고 아아 나 씹고 싶어 기야 야채도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야지 고기밖에 못먹는데 기여줘요 기여먹고 싶어 기여 상단에 있는데 안 돼 그걸 왜 말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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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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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거 하나 먹어요 안 돼 미트볼 내가 이거 미트볼 하고 있어 안 돼 먹지마요 개리님 먹으면 혼내줄꺼야 야 유리 뭐라도 되나 너는 같이 뼈 빠지게 일어나서 너는 먹지 너는 먹지 너는 먹으라 당신은 썩은 거나 먹으라구 하하하하 맞아 맞아 썩은 거나 먹으라구 너는 지금 로봇이랑 무시하는 겨 네 너는 안되겠구먼 너..이 인간이 로봇 무서운 줄 모르지 에엉 너는 로봇 무서운 줄 알게만 들어야겠어 기여 제라 씹어먹어 버릴 겨 이거 한번 채집해보자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아 몸 안 되고 있어 너 하나 씹어먹을 때보다 개리님 손가락도 하나씩 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고 누르지 말라고 와 우리 열매를 갈았다 열매 아래 열매 치의자 열매 열매 뚜두두두 두두두 여기에서 곡괭이 만들어야 돼 오 여깄다 곡괭이는 막 금곡괭이 같은 거 없나? 금곡괭이 있어요 있어요? 네 나는 왜 안부리지 저기 보은돌 만들어놔주세요 보은돌 작업 오케이 알겠어요 아버님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주무시다 나오세요 싫어 저런저런 맨날 밤을 새는 어린이군 맞아 풀피트에서 다니시지 아버님 야 야 너네들 뭐하냐 보은돌이 여기있다 거미조 하나씩밖에 안나오네 이 씨 이걸로 언제 배를 채워 생각해봐요 아버님 이게 100개있다고 해봐요 100개를 언제 만들어요 보고한 이제 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데이가 50쯤 됐을때 되지 않을까 어? 귀님 응 나무 이제 부족하지 않나요? 야 저 까마귀가 자꾸 이거 하는거 같애 네, 뚝뚝 야, 까마니가 우리 저거 방해해 아우니 저희 버팔로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돼요 왜? 네, 버팔로 불어넣어가지고 저희 여기 버팔로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털 작업하기 수월하잖아요 버팔로 일로 끌고 와야 된다고? 버팔로 어떻게 끌고 와? 버팔로 뿐만 있으면 쉬워요 아, 버팔로 뿐만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어? 네 쩐다 버팔로 잡으러 갈래요? 아, 지금 뜨자마자 이제 겨울인데 곧 저 이제 모자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아, 불 끓어온다, 불 끓어온다 아마, 우리 집에 손님 오지, 손님 줍지마! 아버님한테 보온돌 넣어드릴게요 게린님한테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보온돌 미리 만들어 놔주시고 오, 밥도 드세요, 밥도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유포 있으니까 사장 갈 때 유포 챙겨가세요 롬아 롬아 생존에 있었나 함정이 롬아 생존에 있었나 함정이 함정? 무슨 함정? 아버님, 빨리 가죠 이제 저희 하루 남았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 눈돌 넣었으니까 괜찮은데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가자, 가자 그리고, 만드님은? 아버님, 햄몽둥이 만들어요 잠시만요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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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몽둥이? 가위거 햄몽둥이가 어디보자 여기 딱 한 마리 있네요, 아버님 이 닦고도 만들어주세 얘를 죽여야 돼? 응 빨리 죽여야죠 뭐 나 집 갔게 불쌍해서 못뜨기 하나 둘 셋 야 싸가지 없는 놈 아우리 한 마리 더 들었네요? 둘 다 죽여 둘 다 둘 다 죽여 얘도 죽여 싸가지 없는 놈이요 너 자꾸 구경하나 터리지마 이씨 야 법발로 잡을만한데? 저 악원형이 털로 털리지 저희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아우리 제가 이제 노가다로 법할로 불러올게요 어? 악원님 방금 죽었어요? 어 일로와 그러면? 예 법할로 악원님 따라와요 법할로 앞에서 불면 악원님 따라올거에요 멀리서 데리고 와야되잖아 집 근처까지 이렇게 데리고 올거에요 이제 노가다로 야 너 어딨냐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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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겨울인데 지금 우리가 여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 정말 슬픈걸? 크헤헤 이야 벗발로 데리고 와야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라도 데리고 와야되겠다 일로와 와 아건디 여기 나무 귀신 네 마리 걸어 다니는데요? 아 이거 파밍하려고 그랬는데 파밍하기 힘드네 어 나 따라와 얘가 계속 따라와? 예 계속은 아닌데 일정시간 지나면 한 마리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해야돼? 자 여러 마리씩 꿰면 되죠 그러면 여러 마리가 안보여 아까 우리 아가님 저기 숲있던데 여러 마리 있었던데 뭐야 메테오 또 떨어진다 아아 이놈의 메테오 아 안돼 벽 부서진다 메테오! 저기 혹시 아까 떨어진거 똑같은데 떨어졌어요? 아니요 딴데 벽 부서졌어 우리집 정신력이 낮아졌어 응 캐릭터 의욕을 잃었네 괜찮아 괜찮아 벽 다시 마